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전기능사 필기 1회 시험 기출문제풀이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1번부터 55번까지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3D 프린터 제품 출력 시 제품 고정상태와 서포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호공에 떠있는 부분은 서포터 생선을 설정해준다. 호공에 떠있는 부분이 갑자기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이 고정이 되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포터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2번 출력물이 베드에 닿는 면적이 작은 경우는 라프트와 서포터를 별도로 제작한다. 출력물이 바닷면이 작고 또 위에가 크게 되면 넘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 카페트를 깐다 생각합니다. 라프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카페트를 까면서 그걸 평평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이고요. 그 위에 그 출력물을 얹어놓는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옳죠? 3번 3D 프린터의 공정에 따라 제품이 성장되는 바닥면의 위치와 서포터의 형태는 같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프린팅의 공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형태가 같지는 않습니다. 4번 각 3D 프린터 공정에 따라 출력물이 성장되는 방향과 서포터의 서포터는 프린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SLS 같은 경우에 서포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SLA 같은 경우 SLS 같은 경우에 서포터가 필요 없고 SLA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가 반대로 천장으로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터의 종류에 따라 서포터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52번 문제. FDM 방식의 3D 프린터에서 재료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프린터를 작동 중인 상태에서 교체한다. 노즐이 돌아다니는 상태에서 교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겁니다. 2번 재료가 모두 소진됐을 때만 교체한다. 재료가 모두 소진됐을 때 교체를 하게 되면 출력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출력이 소진되면 출력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진되기 전에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프린터가 정지한 후 SLS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교체를 한다. 정확하게는 SLS이 완전 식은 상태에서 교체를 하게 되면 필라멘트를 뺄 수도 없고 다시 추가로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4번 프린터가 정지한 상태에서 이 스트로드의 온도를 소재별 적정 온도로 유지한 후에 교체를 한다. 4번이 맞죠. 온도가 유지가 돼야 새롭게 만들어진 필라멘트를 넣으면서 안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필라멘트를 같이 녹여서 밖으로 빼내면서 넣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53번 3D 프린터로 제품을 출력할 때 재료가 배드에 잘 부착되지 않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온도 설정이 맞지 않는 경우 온도 설정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잘 붙지가 않습니다. 2번 플랫폼 표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 표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배드가 바란스, 배드 레벨링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노즐을 출력을 할 때 노즐과 배드의 빈 공간이 엄청나게 클 때 그때 배드에 잘 안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첫 번째 층의 출력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너무 빨라도 출력이 되긴 합니다. 굉장히 넓고 큰 경우에는 되긴 하는데 뾰족한 구간이 많은 경우 바닥에 단면도가 날카로운 경우가 많은 경우 뾰족한 부분이 돌면서 드리프트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접촉이 안되고 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수축 변형이 일어나면 점점 더 뜹니다. 그래서 바닥에 잘 안착이 안되는 요인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3번 맞습니다. 4번 출력무 아래 부분에 부착면이 넓으면 잘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54번 3D 프린터 출력 시 설정되지 않는 재료가 지지대 역할을 하는 프린팅 방식은 요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SLS 방식입니다. 분말 방식인데 분말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루를 쫙 깔아주고 레이저로 쭉 쌓아서 녹여서 저층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쌓아서 녹이지 않는 부분은 계속 쌓이겠죠. 그 쌓였던 부분은 일종의 서포트 역할도 합니다. 그 위에 또 나중에 레이저를 녹이게 되면 떠 있는 것도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SLS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SLS 같은 경우에는 분말 저축 용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1번은 재료분사 요거는 일종의 FDM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료분사 요거는 요것도 SLS 방식 같은데 재료분사라 그렇고 재료압출은 FDM 방식이죠. 분말 저축 용류은 SLS 방식이고 강중압은 SLA 방식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55번 문제 3D 프린터로 한 변의 길이가 25mm인 종료명체를 출력하였더니 S축 방향 길이가 26.9mm가 되고 이때 S축 모터 구동을 위한 G코드 중 M92 명령상 설정된 스텝 수가 85라면 시수를 보정하기 위해 설정해야 할 스텝 값은 G코드를 건드려서 크기를 보정을 하지는 않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25일 때 25와 26이 있는데 25일 때 85가 되고 그리고 26.9일 때는 무엇이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걸 풀어보는 문제죠. 요걸 풀어보게 될 때 25 나누기 26.9는 85 나누기 X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풀어보면 답은 78.5 나옵니다. 답이 79.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풀어보지 않아도 문제 풀 수가 있어요. 26일 때 85라면 25일 때는 아무래도 85보다 낮은 숫자겠죠. 그러면 79밖에 없습니다. 낮은 숫자는. 그래서 굳이 숫자를 문제를 풀지 않아도 답이 뭐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51분부터 55분까지 문제를 풀어보았구요. 다음 시간에는 56분부터 60분까지 풀고 난 다음에 각 과목별로 요약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가 도움이 됐었다면 따봉과 구독 관람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구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